반지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일맞이 저의 소원을 풀어보고자 소원? 로망? 어쨌든 그거를 해보고자 새로운 곳에 공문하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반지 만들기 그래서 반지를 만들어볼건데요 약간 멤버들끼리 하나의 뭔가를 항상 맞추고 싶었는데 제 생일 겸 시온 도전기 겸 한 번도 안 만들어봐서 시온 도전기 겸 제 생일 기념 겸 원어스 단연 겸 겸사겸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렛츠고! 화이팅 여기 아니면 여기다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더 나을까요? 우정 반지 이게 오른손인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바다를 바다를 둘 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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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한 잔단면이 사라질 때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반듯하게 잘 해주셨고요 깜빡하게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만 손으로 가드리고 다섯 번째로 볼게요 끝과 끝이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한 번 해보실게요 수평이 될 때까지만 때려주시면 돼요 이제 반지를 이어붙여야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불작업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해드릴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리얼 정성이네 내가 했지만 인상 어 나 쓸데없는 소리 너무 싫어 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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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동심? 생각보다 힘들군 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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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Urb 진행해보실게요 이름은 안 잡히래 우리가 왜 다섯 명일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일까? 사이즈를 선택할게요 땀나는 거 다신 안 해야겠다 어디에 착용하는 거죠? 손 주시고요 두어놨는데? 땀나는 거 나 어떻게 해야 해? 세팅해볼게요 쇽 정했어 저는 바깥쪽에다 우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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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дной airline 두 sistema 11번 할까? 16번 할까? 9번으로 하겠어 9번으로 통해 사실 권위환웅이 문제긴 한데 권위환웅이 너무 길어 나머지는 짧은데 권위까지도 괜찮은데 환웅이 너무 긴데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겉면에다가 가운데다가 109 숫자만 하고 안에다가 유메이커스 쓰고 뒤에다가 이름을 가짜 영어로요? 전부 다 잘못 찾나요? 투자 갈까? 쇽 와 멋진 정신하다 이거 짤짠 안 맞는 추정 역시 나의 얼굴에 투정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근데 굉장히 뜨거워져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애셈 왜 이딴 걸 만들었냐고 하겠지 내 장담한다 그래서 4주년 기념일 4주년 기념일 위워스 라이브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 너무 쉽게 생각했어 진짜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나도 반응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반응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말 너가 만든 거야? 두 번 이거 왜 만들었어 세 번째 사이즈 안 맞잖아 네 번째 안 껴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으니 예쁘게 껴주길 바래 네 우와 짱 이쁘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 아주 잘하시네 아 나 살짝 무슨 거 봐도 되게 예쁘게 나왔잖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짜잔 또 초점 안 맞아 짜잔 이제 저의 기념일 날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내가 찾는 중 아 찾았다 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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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맞지 마 여기 또 맞지 마 여기 또 맞지 마 마음에 들은 거 그리고 원어스 데뷔 기념 친구들을 선물만들 그리고 시온이의 로망 채우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온이의 생일을 많이 축하해주신 우리 달림들 고맙고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안녕